부유럽에 숨은 진주의 헬싱키에 대해 알아보자. 처음 들어보는 이 도시, 근데 얼마나 쩌는지 알아? 첫째로는 디자인의 천국이야. 모든 게 예술. 카페 한 켠도 델러리 마냥 아기자기하고 멋져. 너희 갔다 오면 너희 방도 재테크하고 싶어질걸. 둘째는 사우나의 나라야. 집마다 사우나가 있대. 정신 상태 말도 마련해지는 거 안 느껴져. 그리고 헬싱키 사우나는 힙하고 모던하다는 거. 셋째, 이 도시는 섬이 엄청 많아. 각종하고 배 타고 컴타넘도 하고. 섬에서 신선한 바람 맞으며 피크닉도 즐겨봐. 대단한 알려줄게. 발로하나 난 헬싱키 인스타 스팟. 거기서 니들 사진 한 방 찍으면 인사 등극각이야. 헬싱키 한 번쯤 꿈꿔도 좋을 동호 같은 도시. 거기가 바로 부유럽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곳이야. 하여튼 헬싱키만의 묘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. 또 다른 건 이 거리엔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어. 순백의 헬싱키, 대성당부터 시작해서 부유럽 전통가옥들까지. 도시 겪고시 마치 살아있는 닭물던 같다니까. 은싱 얘기 안 할 수 없지. 여기 빵에 한 커피, 그리고 신선한 해산물. 헬싱키 간다면 꼭 맛봐야 할 것들이야. 노천카페에서 바다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이면 인생 모두 한 녀석들걸. 그리고 축제와 문화 인사도 많아. 부열에서 가장 큰 은겨운 여름 축제부터 겨울엔 얼음 위에서 즐기는 전통 축제까지. 남들아 가는 파리, 던던은 잠시 내려놓고 헬싱키의 이색적인 매력에 풍덩 빠져보는 건 어때? 자, 이제부터 신나는 거리 탐방 시작. 트램 타고 도와다녀 도면 예쁜 구석구석들이 너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야. 겨울엔 눈 내리는 거리일 거니는데, 마치 크리스마스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 들어. 여기저기 불빛빅작은 상점들 사이로 얼어붙은 호수 위를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까지 보면, 정말 안 포개 그린 것 같단다. 마지막으로 헬싱키라고 외경이 없애던 같아. 틀렸어. 밤에는 꼭 한 곱져들어봐. 바다와 오라러진 도시 불빛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. 어두운 밤 안에 아래로 환상적인 빛의 향연이 펼쳐진 거야. 일절이 빛나는 항구와 그 주변을 장식하는 밤하늘은 말로만 듣던 북극광도 부럽지 않은 광경이 되어주지. 그리고 겨울에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보너스, 헬싱키만의 얼음, 호텔도 잊지마. 얼마로 만들어진 호텔에서의 하룻밤은 너의 인생 최고의 추억이겠걸? 여름이면 밤에 없는 대결을 경험할 수 있어. 해야지나 싶으면 다시 떠오르는 헬싱키의 태양은 정말 외칠 수 없는 개증원화야. 이 도시의 매력은 그저 관광지를 지나치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어. 이곳 사람들의 따뜻한 웃음, 천천히 즐기는 그들의 삶의 방식에서 진짜 헬싱키를 느낄 수 있단다.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타고 시민들과 어울려는 것도 잊지마. 그리고 음악, 헬싱키에서는 거리마다 라이브 음악이 흐거든. 제즈클럽에서 한 잔의 위스키와 함께 즐기는 음악은 꼭 경험해봐야 해. 그리고 여기 공원, 헬싱키의 공원은 그냥 쉬어가는 곳이 아니야. 가족들과 연인들과 혹은 나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 찾는 피난처야. 거기다가 여름이면 공원에서 얼리는 오픈웨어 시네마까지? 너 본다고 삐까번쩍 영화관 안 가도 돼. 별빛 아래 초록 잔디 위에서 펼쳐지는 스크린이 주는 매력이란? 이거 진짜 제대로 오는 듯하지 않냐? 그리고 최고의 비밀 변기인 헬싱키 디자인 디스트릭트. 너희가 만약에 디자인 팬이라면 여기서 천국은 나쁠 수 있어. 디자인 가게들 사이를 누비며 보물 찾기하는 기분을 둬려봐. 이 도시 고유의 독특한 소품들도 놓치지마. 헬싱키는 너희들의 인스테그램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거야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